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태권도 엑스포 성공을 이끄는 주역이자 태권도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17일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태권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공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태권도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결의를 마음에 새기고 제 17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주의 태권도 성지에 있는 곳에 우리의 태권도 성지 전주의 문화 생활금의 전라북도의 공사관에 저항에 발전을 해보고 홍보를 해보자고 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전주에서 3일, 무주에서 3일 6일 동안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엑스포를 시작할 때는 여기 이렇게 좋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공사하고 나온 이런 곳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숙소도 이룰수도 없었습니다. 장마차를 했었어도 이상하게 엑스포때는 장마는 잘 피해갔어요. 메스, 코로나, 그때도 경기를 하면서도 큰 사고사건 없이 경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자원공사, 여러분들 선배들, 선임자들이 이제까지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엑스포가 현재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풍력은 여러분들에게서 달려있다. 아무리 제가 앞에 빈을 해도 나도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재미있게 해야 되죠.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되죠. 선풍력은 엑스포! we wore ou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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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